주최, 102, 25일, 미에 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, 예순돌께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. 경의하는 김정은은 리본조 동지를 비롯한 대표단 성원. 강성국가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철을 파견해준 데 대하여 사유를 표시하시고.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박하려는 것은 리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.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리본조 동지는.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표단 전체의 성원들 주조 중앙.